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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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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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밤 일반제가 죽음이야 거기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진로 방해하지 말라면서요 먼저 떠오르신 거 없으니깐 129는요? 129 먹었어 진단이요? 무광이 되는 거예요? 건목에서 20년 넘게 사용을 지탱하지 않고 있어요 통증외과 보고 있는 거예요? 잘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답변하기에 속없이 부족한 시간 인터베이션 준비해 주세요 네 어떻게 하세요? 하이현 씨 안락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? 나도 그게 알고 싶은데 말이죠? 이건 살인입니다 살인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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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칠 줄 알았지만 대본이 워낙 재밌고 다들 에너지가 넘치셔서 굉장히 즐겁고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렇게 장장 5시간에 걸친 리딩을 마쳤는데요 대본도 너무 재밌고 지금 너무 설레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